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리아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릭스 카카 우리는 카카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카카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카카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카카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카께 피해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달의 주먹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청덕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덕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각하께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 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청덕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각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성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이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의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 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의 군중들이 모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에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당시에 벨리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 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리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리스는 벨리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이 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리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리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리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